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정결하고 성죽이 울밀하니 여의지절계로다. 이에 방자야 책실로 돌아가자. 그련님이 책실로 돌아와 글을 읽되 고는 먼저 준양 집으로 건너가고 몸만 앉아 노르글로 뛰어있겠다. 맹자 견양의 왕하신대 왕활숲 푸른 천리 기대오신이 역장주일이 오구코이카 아사라 이 글도 못 읽겄다 대학을 들여라 대학 지도는 제 명명도 커며 제 친민하며 제 지어지선이니라 남창원 고구군이 홍도 난 신부로다 홍도의 신부들이 우리 춘영이 신부되지 태고라 전왕씨는 이 쑥덕으로 왕했겄다 방자 곁에 섰다 여보시오 도련님 태고라 전왕씨가 목덕으로 왕했다는 말은 들었으나 쑥덕으로 왕했다는 말은 급히 좋으누 이루마 니가 모르는 말이루다 태고라 전왕씨 때는 선비들이 이가 단단하여 목덕을 자셨거니와 지금 선비야 어찌 목덕을 자실 수 있거느냐 그러기에 공자님이 우유살을 위하여 물씬한 쑥덕으로 교일하고 병륜당에다 영웅하였느니라 어따 도련님 하느님이 깜짝 놀란 거짓말씀이오 참말 말고 천자를 들여라 아니 일곱살 자신비 아닌데 천자는 들여 못오실래요 너놈아 니가 무식하여 모른 말이루다 천자라 하는 것이 질서의 본문이라 뜻을 알고 보면 그 안에 별별맛이 다 들어있느니라 도련님이 전자를 들여놓고 읊으시는디 자 여기서 우리가 캐릭터 설정을 방자는 천남생 이제 말하자면 옛날 말로 치면 방자는 이제 좀 상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련님은 양반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는 그런 것을 다 가려서 했어요 도련님은 연세는 연치는 도련님이 저기보다 이두령이 방자보다 좀 나이가 더 젊어요 젊어도 하대를 하죠 사대부 아들이니까 사대부 자제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이제 공손하고 나붓나붓하고 상냥하고 공손하고 거기다 대고 약간은 좀 버릇없고 버릇없으면서도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명랑하고 그런 성격으로 가야 돼요 약간 촌랑거리는 캐릭터로 방자를 묘사하고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점잖은 방자는 아니거든요 여기 우리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있지 않아요 원래 춘향전에서 방자는 그렇게 좀 촌랑거리는 사람으로 돼있어요 그리고 도련님은 의젓하죠 그래서 방자 곁에 섰다 여보시오 도련님 태고라 천황씨가 목덕으로 왕했다는 말은 들었으나 쑥덕으로 왕했다는 말은 금시총요 이렇게 해야 되네 좀 촌랑거리고 시작 곁에 섰다 여보시오 도련님 태고라 천황씨가 목덕으로 왕했다는 말은 들었으나 쑥덕으로 왕했다는 말은 금시총요 이놈아 니가 모르는 말이로다 태고라 천황씨 때는 선비들이 이가 단단하여 목덕을 자셨거니와 지금 선비야 어찌 목덕을 자실 수 있거느냐 그러기에 공자님이 후세를 위하여 물씬한 쑥덕으로 괴일하고 명륜당에다 영몽하였느니라 자 이게 원래는 맞아요 여기서 이가 단단하여 목덕을 자셨거니와 이렇게 해줘야 맞아 그러니까 태고라 천황씨는 선비들이 이가 단단하여 목덕을 자셨거니와 그러니까 이게 유머죠 사람 이가 그때는 더 단단하고 지금은 더 물렁물렁하고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그 양반들이 우리가 나쁜 말로 하면 이빨 썽썽 얹게 와도 가도 깨물어 먹어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식으로다가 그런거에요 딱 그때 선비들이야 이가 단단하여 목덕을 자셨지만은 지금 선비야 어찌 목덕을 자실 수 있겠느냐 지금 양반들이 더 이가 바라자면 안오다 그러니까 이게 유머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놈아 니가 모르는 말이로다 태고라 천황씨 때는 선비들이 이가 단단하여 목덕을 자셨거니와 지금 선비야 어찌 목덕을 자실 수 있겠느냐 그러기에 공자님이 후세를 위하여 물씬한 쑥독으로 괴일하고 명륜당에다 연몽하였느니라 어따 도련님 하느님이 깜짝 놀랄 거짓말씀이오 그렇게 하지 어따 도련님 어따 도련님 하느님이 깜짝 놀랄 거짓말씀이오 잔말 말고 천자를 누려라 아니 천자를 누려라 그렇지 꽁냥꽁냥은 그렇게 하면 돼 아니 아니 일곱살도 아신배 아닌디 천자는 더럽 못 오실라요 이렇게 시작 약간 통박조로다가 시작 아니 일곱살도 아신배 아닌디 천자는 더럽 못 오실라요 이놈아 니가 무식하여 모르는 말이로다 천자라 허는 것이 칠서의 본문이라 뜻을 알고 보면 그 안에 별별맛이 다 들어있느니라 도련님이 천자를 들여놓고 물 푸시는디 자 시 생천헌이 시작 자 시 생천헌이 불은 행사시 유효 유효 비장하늘 천 유효 비장하늘 천 주 시 생 지 허여 금목 수화를 마토스니 마토스니 야생한 물 따지 유효 비 유효 흑적색 북방 현무 가무련 북방 현무 가무련 시작 북방 현무 가무련 공상 공상각 지구 동서 남북 중앙 토세 누루왕 정지 사방 연발리 하루 왕 왈 지구 연대국 중 망 성쇠 왕 고래 금 십 주 우치 홍수 기자 추 연 우치 홍수 해야지 시작 우치 홍수 기자 추 연 홍범 꾸준 얼부렁 젊은 창 호불 Billy 좋아 우치 야 융 천 진 창 의 If 이 구 강구현을 다룰 오고시서 백가오 정관영상 촬영 이해가오 이리 더디진고 일주지 체크기울축 이십팔수 하도낙서 진우 정강별진 가련금야 숙창가락 원형금침찰숙 절대가 인적은 풍요나열준춘추벌렬 의힐 월세삼경다으당 탐구정의 배풀짱 부기공병 꿈받기라 오이안사 차란 다시 오이안사 차란 시작 오이안사 차란 인생이 유수 같이 세월이 철로 올래 난방 천리불모지지 중고하래도 우선 중고하래도 우선 공부장 착한 존덕기 왕지사 가람 상성이 추석 방지 중고기왕 가을춤 백발이 장차 오어 거두면 소년 풍도 거둘 수 낭복안 천 찬바람에 백설 흐름 감산에 겨우동 오 매물망 우리 사랑 규중 심정암출당 출장 부용작약 그 세우 중에 왕으로 태불을 운 저러한 고운 태도 일생 모아도 남으려 이 몸이 월월 날아 천사 만사 이룰성 이리 처리 돈 일가가 부지 세월을 해새 초강 지쳐는 박대부터는 대전 동편의 몸 중룰 춘향과 탈불과 단둘이 간접 법충 여자로 놀아보자 저기 뭐냐? 거시기 뭐냐? 혼자 한번 해봐 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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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보니 저 박자도 안먹고 그렴? 자 어디부터 잘 안됩니까? 어디부터 잘 안되는데 말씀하시오 다 안되는데 다 안되지 다 안되지 당연히 다 안되는데 유독이 안되는 데부터 하고서 또 한번 지쳐 배우도록 하고 자 어디가 잘 안되? 잘 쉬워요 어디서부터? 낭목한천 찬바람 그래? 백설강산에 겨울홍 백설강산에 겨울홍 백설강산에 겨울홍 백설강산에 겨울홍 오어메 불망 우리사랑 오배불방 우리사랑 규주홍 심처감 출장 규주홍 심처감 출장 부용작약은 부용이 열하나부터 해야 돼 부용작약은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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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부용작약은 세우중에 세우중에 그렇게 하는거에요 한번 더 할게요 아홉열 부용작약은 세우중에 아홉열 부용작약은 세우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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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빈틈이 없죠 쉬어야 할 그 여기에서 정해준 신고 쉴 곧잠 외에는 쉴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 놓치지 않고 호흡을 잘 갖고 가야 되요 세우로 해놓은거에요? 우로 말하면 세우중에 어 세우 아 세우지 세우 어 세류라고 해놓은거에요 세류 아니에요 세우에요 가랑비가 온거에요 그래서 왕현이 불을 이렇게 나와서 윤달로 불어나잖아 그거 말하는거야 부용작약은 세우중에 부용작약은 세우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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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렇게 이상한 목도 침 말아요 부용작약은 세우중에 부용작약은 세우중에 부용작 Ó 왕만 독해 불을 끈 저러한 고운 태도 시작 저러한 고운 태도 굿굿 저러한 고운 태도 일생 보아도 남으려 일생 보아도 남으려 일생 보아도 남으려 보아도 거기는 음이 똑같아 길이가 보아도 남으려 거기만 부점이 있어요 일생 보아도 남으려 일생 보아도 남으려 일생 보아도 남으려 일생 보아도 남으려 잇몸이 월 월 월 날아 잇몸이 월 월 날아 천사 만사 이룰성 천사 만사 이룰성 이리저리 이리저리도 열한 번째방에서 이리저리 눈 일다가 이리저리 눈 일다가 천사 만사 이룰성 이리저리 눈 일다가 시작 이리저리 눈 일다가 이리저리 눈 일다가 논 일다가 개면성 이리저리 이리저리 눈 일다가 부지 세월을 해 세 세 번째 박에서 하나 둘 부지 세월 해 세 초강 지천은 박대 못하느니 초강 지천은 박대 못하느니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내가 후자로 내가 가르쳤으니까 초강 지천은 박대 못하느니 초강 지천은 박대 못하느니 대전 통편 법 증률 대전 통편 법 증률 춘향과 날과 단둘이 간절 춘향과 날과 단둘이 앉어 업중 여자로 돌아오자 업중 여자로 돌아오자 그렇게 하세요 탕무 탕무 전 찬 바람에 탕무 간 전 찬 바람에 백설 강 산에 겨우 동 백설 강 산에 겨우 동 오 오 며 불망 우리 사랑 오 며 불망 우리 사랑 유중 심청 서감 출장 유중 심청 감 출장 풀150 구영작약의 새우중에 왕윤옥태풀을 흘린 그러한 고운 태도 일생 보아도 남으려 이 몸이 월 월 나가라 잇몸이 월월나라 천사만사 이룰성 천사만사 이룰성 이히리처리 논일다가 이히리처리 논일다가 부지세월해세 부지소지세월해세 초강지천은 박대모터느니 초강지천은 박대모터느니 대전통편의 법충률 대전통편의 법충률 중양과 날과 단둘이 앉아 중양과 날과 단둘이 앉아 법충률자로 돌아보자 법충률자로 돌아보자 끝 끝 그렇게 외장을 쳐야 돼 외장을 쳐요 외장을 쳐서 지금 그냥 좀 무료하기도 하고 도련님이 그 시간 동안에 연애질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마음은 콩밭에만 가 있으니까 그 시간 기다리는 게 무료해 무료하고 짜증도 나고 또 그러면서 엄청 기다려지잖아 그래서 외장을 쳐야 돼요 땅무간천 찬바람에 백설강산에 겨우동 백설강산에 겨우동 백설강산에 겨우동 백설강산에 겨우동 강강산에 강산에 그렇지 백설강산에 백설강산에 그렇게 하면 이상해? 그거 아니야 이상해 죄송해요 땅무간천 찬바람에 남무간천 찬바람에 백설강산에 겨우동 백설강산에 겨우동 백설강산에 겨우동 강강산에 강산에 겨우동 백설강산에 겨우동 백설강산에 겨우동 백설강산에 겨우동 오매불망 우리사랑 오매불망 우리사랑 규중심초감출장 규중심초감출장 풀룡작약을 새우중에 풀룡작약을 새우중에 풀룡작약을 새우중에 풀룡작약을 새우중에 왕완옥태불을 하나 둘 광화롭게 부르신 저러한 고운 태도 일생 보아도 남으려 일생 보아도 남으려 이 몸이 활활 나가라 천사 만사 이룰성 천사 만사 이룰성 천사 만사 이룰성 일절이 논일다가 일절이 논일다가 부지세월 해색 부지세월 해색 초강 지천은 박대 못하느니 대전통편의법충률 대전통편의법충률 춘향과 날과 단둘이 앉아 춘향과 날과 단둘이 앉아 법충력자로 돌아오세요 법충력자로 돌아오세요 부지세월 해색 굿 굿 잘하셨어요 그러면은 누가 한번 총대를 매 볼라오? 두 번째 박세월 해색 사이다 뚜향